1. 성령님을 믿어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고요 이제 3과에서는 마지막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령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공과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과의 구성을 한번 볼까요 3과 학생님 교재가 있고요 브록으로는 학생님 교재에 사도신경 카드가 8장 들어있고요 3과에는 특별히 8장의 카드가 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카드라고 불리는데 이것에 대한 활용은 다시 한번 뒤에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 카드에 부착할 스티커가 8개 보드게임, 보드게임을 필요한 여러 도구들이 함께 있습니다 교사형 교재는 마찬가지로 1과 2과와 마찬가지로 이 스토리북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3과의 교육 과정을 살펴볼게요 3과 도입에서는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미러를 통과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배우게 될 거고요 전개에서는 이 C카드의 뒷면을 이용해서 퍼즐을 마치면서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적용해서는 사도신경을 나만의 사도신경으로 만들어서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보드게임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3과 도입부터 함께 진행해 볼까요? 3과 도입입니다 자 여기 미러가 있어요 우리 학생 둘이 교회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는요 우선적으로는 이 미러를 아이들과 함께 한번 통과해 보는 거예요 한번 통과해 볼까요? 자 이렇게 진행돼서 옆으로 가서 내려갔다가 옆으로 가고 또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가서 이렇게 미러를 통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이 미러를 그냥 푸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얘들아 미러를 통과하기 어렵다면 불꽃을 따라가 봐 자 이 불꽃을 따라가면 미러를 쉽게 통과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정말로요 우리가 다녀왔던 길에 모두 뭐가 있었죠? 바로 이 불꽃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 미러를 통과한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이 불꽃을 통과해왔음을 꼭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자 이 불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성령님의 상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불꽃을 통과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나온 길에 불꽃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빠르게 이 미러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입을 진행하시고요 이제 전개입니다 자 이제 학생용 교제를 펼치면 이렇게 땅에 뭔가 글자가 써있는데 그림이 글자인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활용하냐면 학생용 교제와 함께 포함되어 있던 C카드 8장이 필요합니다 C카드 한쪽에는 이렇게 알 수 없는 여러가지 그림들 모양이 그려져 있고 뒤쪽에는 나중에 보드게임에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써있습니다 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얘들아 여기 바닥에 뭔가 그림이 있는데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아 자 우리 카드를 움직여서 카드를 제자리에 놔서 퍼즐을 맞춰서 이게 무슨 그림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 라고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어떤 그림인지 퍼즐을 한번 맞춰 볼까요? 자 이동합니다 카드를 하나씩 하나씩 맞춰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점점 이제 조금씩 드러나네요 자 이렇게 또 들어가고 카드가 이렇게 해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자 어떤 그림이죠? 맞습니다 익투스죠 이 익투스 물고기 안에 그려져 있는 익투스라는 글자와 함께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이 익투스는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말에 헬라어의 첫 글자를 따서 익투스라고 썼고요 이것이 곧 헬라어로는 또 물고기라는 의미도 됐어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죠 그래서 그들이 만날 때마다 비밀리에 만나야 했고요 그들이 비밀리에 만날 때 암호처럼 쓰였던 게 바로 이 익투스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바닥에 물고기를 그리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표시가 바로 이 익투스였죠 자 초대교회에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비밀 암호를 쓸 정도로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3과에서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게 했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신경 카드를 가지고 자세하게 하나씩 성령님의 사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 카드를 꺼내볼까요 자 먼저 이 카드를 꺼내서요 첫 번째 카드부터 이제 선생님께서 맞추면서 이야기하면 돼요 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 우리는 성령님을 믿어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 우리 한번 알아볼까 얘기하면서 첫 번째 카드 성령 스티커를 붙이면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스티커를 이 카드를 완성하면서 동시에 스토리북을 함께 사용하셔서 아이들에게 이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카드 예수님이 팔벌려고 계시고 그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스티커 붙일까요 교회죠 자 성령님이 하신 사역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되시고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간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신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또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자 세 번째 카드입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자 이들을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스티커를 붙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부르세요 성령님께서 성도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다음 그림 자 이제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어요 자 여기에 어떤 스티커를 붙이면 좋을까요 그렇죠 교제 스티커입니다 자 교제 스티커를 붙이고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서로의 물건을 나눠주며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해요 자 우리 스토리북에 보면요 브릿지라고 해서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거는 어렵 힘든 일이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다음 카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볼까요 하면서 다음 카드를 보시면 돼요 자 죄가 끊어졌어요 여기 어떤 스티커 붙일까요 죄 용서 스티커를 붙이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죄 용서에 대한 기쁨과 소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했습니다 또 다음 카드 볼까요 자 사람이 손을 번쩍 벌리고 있어요 자 부활 스티커를 붙입니다 여기서 부활은 우리가 2과에서도 부활을 다뤘지만 3과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말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성령님께서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카드 무한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어떤 스티커 붙일까요 자 영생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영원히 살 것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분명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쭉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적용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우리가 1과 1과 3과에서 고백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나의 믿음을 고백해 위해서는 우리 1과 2과 3과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아이들과 함께 고백하면서 아멘 스티커를 붙입니다 자 함께 해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이라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아멘 힘차게 외치면서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스티커를 붙이면서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나님께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요 이제 우리가 1과 2과 3과에서 배웠던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완성하면서 함께 읽어볼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냥 오래전을 쓰였던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의 고백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사도신경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써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 문성광은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 문성광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믿습니다 나 문성광은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이 사도신경 전문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함께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의 고백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링크카드를 완성합니다 아멘 아멘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서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함으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나의 고백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1과 2과 3과에 대해서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1과 2과 3과에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복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활용하냐면 바로 보드게임을 사용합니다 자 보드게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게임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자 보드게임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님 교재 보드게임을 보시면요 먼저 준비할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준비할 건 뭐냐면 게임 말입니다 게임 말이 4개가 들어있죠 자 게임 말이 4개가 들어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교회에서 게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들과도 게임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게임 말을 4개를 넣어서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4개를 넣어서 집에 가서도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게임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복습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함께 부록에 들어있는 주사위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주사위를 보면 1부터 6까지 있지 않고요 1부터 3까지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1부터 3까지만 있냐면 우리가 사도신경 이 보드게임을 할 때 게임을 처음부터 빨리 끝까지 빨리 끝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배우는 것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주사위를 1부터 3까지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시고 나서요 이제 보드게임판을 펼쳐볼게요 자 보드게임판 펼치면 오른쪽에 G, J, H, S, C 카드 놓는 자리가 있죠 G는 무슨 카드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카드 1과에서 입혔던 하나님 카드 우리 반이 3명이면 하나님 카드가 총 8개씩 3벌이 있겠죠? 24개의 카드를 여기다 놓고요 마찬가지로 J, H, S 다 2과 3과에서 입혔던 카드를 여기다 놓습니다 자 그럼 C 카드는 뭘까요? 네 우리가 3과에서 아까 활용했던 퍼즐을 맞출 때 썼던 그 카드 있죠? 그 카드 뒷면이 보이게 해서 그 퍼즐 모양이 있는 쪽으로 보이게 해서 여기서 모아두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게임 준비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게임을 진행하는데 먼저 갈발보레에서 순서를 정해서요 게임을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먼저 주세를 던집니다 주세를 던져서 자 1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한 칸을 갑니다 자 근데 지금 이 게임 말이 선 곳이 어딘가요? 파란색이죠 파란색에 섰어요 자 그러면 파란색에 섰을 때 칸에 도착할 때마다 카드를 한 장씩 갖는데요 파란색이니까 어떤 카드를 받을까요? 그렇죠 G 카드를 받습니다 G 카드를 한 장 뽑아서 내가 이제 이렇게 갖게 됩니다 자 주세를 한번 더 던져볼게요 자 이번엔 2가 나왔어요 자 이번엔 초록색 칸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HS 성령님 카드에서 뽑아서 이 카드를 갖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던져볼까요? 자 이번엔 1이 나왔네요 자 나침판이 있는 보라색 칸에 섰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때 C 카드 한 장을 뽑아서 갖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게임을 계속해서 주사위를 던져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진행하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게임에 카드를 활용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C 카드는요 중간중간에 C 카드를 보면 C 카드는 일종의 아이템 카드예요 그래서 C 카드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 때로는 벌칙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게임을 재밌게 진행할 수 있는 게 C 카드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카드를 여러 장 다 모았잖아요 그럼 그 카드를 가지고서 이제 1등을 뽑는데 어떻게 뽑냐면 우리 카드 우측 상단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막대가 그려져 있어요 막대가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다섯 개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 카드의 점수입니다 그래서 게임이 끝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의 막대수를 다 합치면 나의 점수가 되겠죠 물론 게임을 빨리 끝나면 보너스 점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카드를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우리 초록색 아멘 카드에 보면 막대가 다섯 개 있습니다 우리 1, 2, 3과의 링크 카드가 총 다 세 개가 하나씩 하나씩 해서 세 개가 있는데 링크 카드는 총 5점이에요 특별한 카드입니다 이런 카드를 많이 모으면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게임을 끝내서 이 카드를 다 모으고 나의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요 이것들을 게임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카드를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복습하게 되는 거죠 더 자세한 게임 내용의 방법은 교사연구제 학생연구제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잘 기억하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을 온전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우리 이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유초등부 교제 이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번에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도신경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너희는 성녀대로 이케하사 풍정 개선생활 감사합니다.